와, 저거까지 해. 와... 아, 이거 딱지가 뭐라고 이렇게 부까지 치고... 아니, 그거 사격 딱지예요? 야, 이 딱지 미륙이 어떻게냐. 들을까? Hallo, 락처. 왜 양파 훌륭한 거야,lasse? 너무 갈 것 같애. 바닥 gameplay. 바닥 millós, 바닥 밖에 가야겠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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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어쨌든 또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이제 딱지에게 그만. 아 진짜. 자 나의 딱지에게. 김종국 아들에게. 누나한테 절대 딱지를 드릴게요. 그래도 좋아하겠다. 갖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제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최고기 화미골드 다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